안녕하세요 여러분! 여러분 안녕하세요! 오늘은 tie-lock 쭈쭈쭈쭈 치킨이 넉넉히 먹어서 이 맛은 닭다리에요 그리고 치킨은 약불리에요 치킨은 너무 맛있어요 치킨은 정말 맵네요 치킨은 잘 먹으면 좋겠어요 계란 초콜릿 팽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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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듬뿍 기름에 넣어서 너무 맛있어요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요 이 새우는 새우가 더 잘 어울려요 새우는 새우가 더 잘 어울려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eyelids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